수빈이 너무 귀엽죠. 수빈이 진짜 완전 귀엽죠. 투.. 투과투 이제 연준이랑 제가 동창인데 이제 뭐 처음은 그렇게 해서 알게 됐지만 이제 수빈이라는 귀여운 친구도 이제 알게 돼가지고 너무 착한 거예요. 너무 착하고 너무 잘생겼고 키도 크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. 연준이랑 뭐 연락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 잘 지내고 있어요. 저번에 뭐시? 음악방송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에 보내서 자기야 잘 보고 있다고 그러죠. 그래. 잘 봐라. 나도 잘 보고 있다. 그러고 연준이 워러메는 시가 그것도 되게 잘했던데 되게 멋있더라고요. 멋있어. 진짜 멋있어. 진짜로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